안녕하십니까. 제주 축구교실 JH풋볼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JH풋볼 아카데미는 팀워크를 통한 협동심과 페어플레이를 통한 자신감을 가르쳐 신체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기본을 충실히 마스터하고 창의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극대화시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저희 JH풋볼 아카데미에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